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은 2080 슈퍼 품질빌기퍼를 들고 왔습니다. 이 2080 슈퍼 품질빌기퍼를 보기 전에 앞서 슈퍼가 왜 나왔는지 어떤 제품인지 기존 2080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2070이 5초칩의 XT한테 먹힐까봐 2070 슈퍼를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2070 슈퍼는 2070 노말 대비 12%의 성능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는 2080이 존재하는데 이 2080인 경우 2070 슈퍼와 7%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너무 성능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라인에 나누기에 애매해집니다. 여러분이 성능 체감을 하려면 사실상 15% 20% 정도 돼야 체감을 하고요. 실제로 각 라인마다 약 15%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혹은 20%의 성능 차이가 나고요. 예외로 조금 많이 차이 나는 놈이 한 놈 딱 있는데 2080 Ti만 30% 가까운 성능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2080 대비 나머지 제품은 전부 다 15%에서 20% 차이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80 애매하니까 단정시키지 그런 거죠. 단정시키고 라인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2080 슈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80 슈퍼가 기존 2080 대비 약 4%의 성능 향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쿠다 코어가 2,900개에서 3,000개 정도로 바뀌었어요. 약 4% 정도의 쿠다 코어가 추가됐습니다. 130여 개가 추가됐거든요. 클럭이 최대 부스터 클럭이 105가 올랐습니다. 그리 큰 성능 향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170이었는데, 아니 170에 1,700이었는데 거기에서 100 올라서 1,800 되어봤자 엄청난 성능 향상이 아니잖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4%의 성능 향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7%랑 여기서 4%를 합쳐도 2070 슈퍼와 2080 슈퍼의 성능 차이는 11% 남지실 겁니다. 뭐 많은 차이 남았다 12% 제가 아까 성능 딴 애들은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15에서 20% 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2070 슈퍼와 가까운 라인업이 2080 슈퍼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성능 격차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너무 애매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가격차는 얼마나 나왔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65에서 70 정도 하는 게 70 조금 넘는 제품도 있지만 2070 슈퍼예요. 근데 92만원에서 한 105만원 정도까지 하는 게 2080 슈퍼입니다. 그냥 간단히 비교해도 20만원 이상 격차가 나잖아요. 성능 차이는 11%밖에 안 나요. 여러분 20만원은 11%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체감이 거의 안 되는 수치인데 그래서 2070 슈퍼는 정말 잘 팔렸는데요. 2080 슈퍼를 지금까지 사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잘 안 팔려요. 아니 하이엔드급에서 무슨 가성비냐? 라고 반론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2080 Ti를 가세요. 2080 Ti 제일 저렴한 놈 한 140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40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차이 좀 납니다. 20% 아니 25% 가까이 차이 나요. 밑에 2080 슈퍼. 물론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QHD에서 다르고 FHD에서 다르고 그리고 100% 기준을 어떤 제품을 잡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2070을 100%로 잡았을 때 2080 슈퍼와 2080 Ti는 20%에서 25% 가까이 상당 격차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체급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2080 물론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특별하게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는 제품이고 좀 더 성능이 올라갔어야 했거나 혹은 가격적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100달러 내려주면 크게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직접도 살 수 있는 비 래퍼 제품이 100달러 내려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조금 애매한 라인업이었다. 라고 정리를 내고 이제 품질 비교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표는 늘 똑같기 때문에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운더스 에디션에 전원부 8 플러스 2 클럭이 1815다. 그리고 온도는 코어가 73도였고 44데시벨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파스 점수는 29,000에서 31,000점 사이 정도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엠텍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엠텍은 HV 제품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나 아니면 개인워드 제품은 HV라고 이름 붙여서 수입해서 자기네 브랜드로 파는 겁니다. 제온 제품은 대부분 펠릿 제품입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제온 제품이 밑에 펠릿 슈퍼 GRP 제품이나 GR이랑 동일합니다. 기판이랑 쿨링 디자인이 완전 동일합니다. 이엠텍하고 펠릿을 따로 봐서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4개를 한꺼번에 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요적으로는 서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다소 클럭이 낮은 GR 제품만 가격이 딴 제품보다 1, 2만원 싸요. 그런데 1, 2만원 투자할 거면 사실 성능이 더 좋은 거 사는 게 맞죠. 이 100만원 때문에 1, 2만원 아낄 것보다 전원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클럭 아까 밑에 한 개 빼고는 동일하다고 했죠. 히트 파이프나 쿨링 커브 디자인도 이 밑에 3개는 완전 똑같고요. 맨 위에 블랙 몬스터만 3펜 버전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얘네들 온도 차이가 나나요? 실제로 봤을 때 온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데시벨 소음 수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주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랬어요. 얘는 22도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밑에 애들은 26도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취향껏 사면 된다. 소음 수치나 온도 수치나 전원부나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쿨링 커버 디자인이 3펜짜리를 원하시면 몬스터 가면 되고요. 2펜짜리를 원하시면 그냥 터보 데시벨 사면 됩니다. 펠리꺼는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70에서 펠리꺼는 진짜 많이 추천을 했는데요. 2080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게 지금 이 넷 중에 살만한 거는 터보제, EMTEC 터보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TEC과 펠리슨 한꺼번에 설명해드리고 바로 기가바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가바이트는 3가지 제품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아, 아니네요. 2가지 제품이 나와있어요. 워터포스는 미추시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가 리뷰를 확인하고 왔어요. 이 워터포스 제품이 소음도 비교적 공냉 제품에 비해서 약간 낮아요. 물론 포프 소음이 추가되고 라디에이터도 어차피 펜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있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일체형 수냉 제품은 물이 열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펜이 그리 빠르게 돌지 않는 펜입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가 더 빠르게 열을 발산해줘요. 그래서 약간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차이 낫나요? 한 2dB 정도 낮다는 생각이네요. 온도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8도에서 10도 가까이 더 낮습니다. 공냉 제품, 일반적인 제품들에 비해서요. 전원부도 좀 빡빡하게 넣었더라고요. 4페이지를 FA 에디션,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해서 더 넣었어요. 클럽도 약간 더 땡겼고요. 위의 제품들에 비해서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진짜 AS 센터만 아니면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2080 슈퍼를 난 굳이 사야 되겠다면 이 제품 사는 거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로스 이스트림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로스 한 라인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이 라인업으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안 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럭이 워터포스랑 동일하고요. 전원부도 워터포스랑 동일합니다. 히트파이프 빵빵에 많이 넣었는데 이상하게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도 지적했죠. 이거는 쿨링 디자인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소음 수치도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딱 평가를 하면 이렇습니다. 난 이쁘고 뜨겁고 시끄러운 놈이죠. 나의 이쁨을 갖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감안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전원부는 튼실하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는 타 제품 비교해도 안 밀리는 거를 그냥 2080에서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80 싶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 그대로 뜨겁고 시끄럽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오로지 뽀대만 있으면 딴 거는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만 사세요. 가격도 비싸요. 추천 제품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OC 제품은 한번 보죠. 게이밍 OC 제품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전원부가 똑같아요. 클럭도 크게 차였나요. 30도 올라갔습니다. 히트파이브 빵 빵 빵에 넣었기 때문에 코어 오브 온도는 착하게 나오고요. 전원부 온도는 약간 전원부가 사실상 딴 제품 비해서 부실하니까 조금 높게 나옵니다. 터보잭과 흡사한 온도, 소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가 터보잭보다 떨어진 것 빼고는 거의 터보잭하고 일치를 하는데 가격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AS가 굳이 좋지 않은 CS 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전원부가 떨어지는 게이밍 OC를 살 필요성이 있나? 없죠. 기가바이트는 워터포스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나머지는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MSI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SI는 트라이프로즈 한 제품만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일시 품절 상태입니다. 전원부는 터보잭하고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두 개가 강화가 된 상태죠. 클럭은 약간 아쉽게 딴 애들은 60인데 45더라고요.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이 정도 가지고 성능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수는 없거든요. 에이센트는 예전하죠. 예전하고 온도는 타제품에 비해서 한 1, 2도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소음이 2, 3dB 낮습니다. 여전히 가장 조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크게 신경 쓰시는 분은 게이밍, 트리오, 트라이프로즈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격이 얼만지 정확히 몰라서 추천은 하지 않을 텐데 저소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MSI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텍 지포스 조텍의 경우 트윈 제품하고 그리고 AMP Xtreme 두 가지 제품 내놨는데요. 이 트윈 제품이 전 제품 중에서 가장 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물론 8플러스이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클럭이든 전원부든 그냥 파운더 에디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리뷰랑 국내 리뷰랑 MOSFET이 다르더라고요. MOSFET이 다른데 이건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S는 조택에서 90이긴 한데 소음 수치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환경이 한 23dB인데서 쟀기 때문에 실제 소음은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40 한 2 이 정도 데시벨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딴 애들하고 기준을 맞춘다면 42, 43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쿨링도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코오버 온도도 비슷하고 전원버 온도도 비슷할 거고 이거는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을 조택 껍데기를 씌워내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 빼고는 그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격보다 만원만 더 주면은 사실 쿨링 더 시원하고 조금 더 조용한 제품인 갤럭시 제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갤럭시보다 약간 더 시끄럽다고 봐야 돼요. 온도도 더 높고 그래서 이따 트윈 제품은 비추천드립니다. 만원 더 주고 갤럭시 가세요. 싼 제품 쓸 거면 자 익스트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익스트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2080 때도 동일했었는데 가장 강력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 온도는 쿨링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코오브처럼 아주 착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터 클럭 나쁘지 않고요. 2등이에요. 2등 얘네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에요. 거기에 소음도 조용합니다. 다만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코오브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거 24도에서 측정한 건데 76도입니다. 그냥 높아요. 높은 거 맞습니다. 이거는 고질병이에요. 2등 시리즈 고질병인 AMP 익스트림 제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AMP 코어 제품들 전부 다 대체적으로 팬 속도가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로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써야지 정상적인 온도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 60대 후반 정도 온도를요. 이게 그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걸 고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해보고 일단 이번 세대에서는 조텍 AMP 라인업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평가 여기까지 하고 조텍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지포스 갤럭시 지포스 셋 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다 똑같은 제품이고요. 그냥 쿨링 뭐 커버 색깔만 다르고 전원부든 뭐 클럭이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쌍둥이 제품입니다. 아무거나 사세요. 가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되고요. 저렴한 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들입니다. 전원부가 약간 타 제품 괜찮은 제품들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문제될 수준은 아니고요. 전원부 온도를 확인했을 때 한 2, 3도 더 넘게 나오니까 소음이나 아니면 그냥 코어 오브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EMTEC, 블랙몬스터, 개낭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팬짜리 갤럭시 AS는 잘해주죠. 싼값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별다른 거 없어요. 아수스 보도록 하죠. 아수스 스트릭스가 공랭 제품 중에서 퍼포먼스 모드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아요. 다만 전원부가 옛날에는 좀 빵빵하게 넣어줬던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중급 제품들하고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초기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아수스는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CS이노베이션에서 유통하는 거 이게 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진짜 품질관리 QC를 열심히 해서 내놓기 때문에 분량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CS이노베이션 이라도 사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가격 정책입니다. 유독 아시아권에서만 비싸게 파는 아수스의 가격 정책이요. 그래서 추천 제품에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튼 조용하고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온도도 낮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사시지 말고 넘어가세요. 이거 샀던 돈 좀 넣어보트 2080 Ti 싼 거 사세요. 아수스 듀얼 제품 뭐라고 그랬죠? 패스한 제품이다. 장점 별다리 별다리 없습니다. 소원도 그냥 그렇고 온도도 높고 전원부 온도도 높고 장점이 없어요. 가격이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출시가를 봤는데 외형적으로 이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LED가 사선도는 살짝 있는데 너무 작아요. 아수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컬러프 컬러프 불칸 현재 가장 간지나한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원부 보시다시피 안 달립니다. 다른 중급 제품들하고 맞먹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충분히 괜찮은 클럭 소음 수치는 사실 낮은 소음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3펜 제품이지만 다른 2펜 제품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온도도 별다시 낮지는 않아요. 다른 제품 대비해서 한 2도 정도 3도 정도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얘도 쿨링 커브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얘는 워낙 압도적인 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감안할 수 있어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1dB 더 시끄럽거나 아니면 2도 더 높거나 감안할 수 있어요. 왜? 옆면에 애니메이션 하나 딱 뛰어나와 봐요. 심각을 꾸밀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없긴 하거든요. 이것도 품절에 가까워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신다고 할 때 좀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안정화되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컬러폰 나머지 두 라인업은 사실 그냥 그냥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라인업이 있구나 라고 생각으로 넘어가셔도 다를 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클럭이나 전원부나 전부 다요. 쿨링 디자인이 3펜이라서 분명히 어드밴스 제품이나 GT 제품이나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온도는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 굳이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이 돼요. 그냥 위에 거 갤럭시 거 살 것 같아요. 95만원 애매합니다. 클럭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너 3D나 만이나 아툼에서 제품 하나씩 각각 내놨습니다. 봤을 때 밑에 두 개는 가격 비교 예정이나 품절이라서 일단 못 사고요. 전원부는 심지어 아툼은 약간 처집니다. 얘는 그냥 레퍼런스 기준으로 내놨어요. 파운더스 에디션도 아니고 레퍼런스 기반으로 내놨고요. 위의 놈들은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클럭은 조금 더 올려졌어요. 클럭은 살짝 올려졌고 그리고 뭐 아이노비아가 AS는 괜찮긴 한데 이거 RGB 위에 제품들은 다 RGB가 있어요. 다 RGB 있고 뭐 백플 다 있는데 얘는 이제 화이트 온리입니다. 참고로 2070 슈퍼 때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없는 게 아니고 걔도 화이트 한색 단색만 나옵니다. 얘는 RGB를 가지고 있긴 한데 나름 3평이고 이쁘긴 한데 글쎄요. 온도를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이 새 제품은 그냥 가격적으로 정말 안정화됐을 때 그때나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파손은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갤럭시가 워낙 공격적인 가격으로 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3개는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진짜 취향이 맞지 않으신 이상 구매는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80 슈퍼 품질 비교표를 보여드렸고요. 총평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냥 돈을 90만원 중후반까지 줄 생각이다. 두말하지 말고 EMT 터보제 사시면 될 거고요. 내가 저 소음을 원한다.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뭐 트리오 트라이 프로즈 정도 사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럼 갤럭시 제품 셋 중에 아무거나 사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품질 그리고 낮은 온도 좀 조용한 소음을 원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뽀데나는 제품을 원한다면 약간 기다리세요. 워터포스 제품 혹은 컬러풀에 불칸 제품 이거 점수가 낮아서 녹색칠은 안 해줬는데 간지점수 플러스 1점 해주면 얘도 5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너무 편법판장 아닌가 싶어서 색칠은 안 할게요. 여튼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구매하시면 크게 후회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영상이 업데이트가 안될 겁니다. 주말에 2060 슈퍼 열심히 품질 비교해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려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 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빈면허 없으시죠?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